미안합니다 다음에는 팀에 다음 한타 때는 팀에 도움이 되는 니달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그 벌로 계속 뛰어서 갈게요 이렇게 진짜 힘들거든요 뛰는게 108배보다 힘든게 계속 이렇게 깡초깡초 뛰는건데 제가 깡초깡초 뛰면서 미드를 한바퀴 돌게요 벌 받겠습니다 어어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피한다 이거지? 오케이 오케이 딜이 꽤나 잘 나오는구만 낙서스한테 저 정도는 한다면 바로스는 반피가될게 분명하지 바로스를 쳐서 반피가될게 만들자 오케이 맞구만 정확하구만 으으으으 아이우 딱딱딱 기압관계 점프하니까 역시 피해 주는구만 제이드를 맞춰야돼 제이드를 오케이 오케이 힐을 줘야돼 우리한테 오케이 맞췄다 트레스한테 맞췄구나 나이스 앗! 막타! 오케이! 오우 내가 먹었다! 다다다다! 아앗! 구멍기 터진다! 오케이! 아암!! 아암!!!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루샤님 프리들 넣으세용 루샤님 프리들 넣으세용 오우! 좋아좋아 좋아 2등 많이 봤어 2등 많이 봤어 어 하이 야 근데 어제 품안도님이랑 미드팡 해가지고 실력이 많이 늘었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어제 그 경험 때문인지 내가 조금 더 유연한 사고방식을 하게 된거 같애 좋아 가자 깡촌 님 또 미드임? 요즘들어 페이커 님이 니달리를 자주해서 저도 꿀받은 중 아 같이 빨아야지 페이커 님한테 전해주세요 포마누 님 꿀빨게 해줘서 고맙다고 아하하하 진짜 이거 개꿀이네 아하 이거 니달리 개꿀이야 하하하하하하 이렇게 달콤하다니 좋아 좋아 하하하하 개꿀이야 개꿀 가자 상한 꿀받은 중님 감사합니다 근데 약간 제가 페이커 님 게임하는걸 봤거든요 페이커 님 무엇보다 잘하는게 감정 컨트롤이야 원래 이게 컨트롤은 내가 봤을때 푸만두 님이나 페이커 님이나 아마 그 캐릭터를 하는 컨트롤이나 판단은 비슷할거야 근데 보면 페이커 님은 감정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무리를 안하고 그리고 이득볼때 확실히 이득을 보고 그런다니까 보면 딱 나와 푸만두 님은 내 개인 방송 자주 봤거든 저는 좀 무리를 하는편이야 들어가면 안되는데 그 개인의 그 탐욕적인 생각 때문에 그걸 아직 버리지 못하더라고 8일 없었니 감사합니다 근데 페이커는 감정 조절을 엄청 잘하는거 아 이따만 하는거 아니야 무슨 소리야? 페이커 님이랑 거의 저 동등한 컨트롤 가지고 있다고 지금 칭찬해주고 있는데 좋아 야 쓰레쉬한테 내 딜 엄청 들어갔는데 제이들 조심하자 취바다야 취바다 치료해줄게 이루와 오케이 야 나 엄청 세 저 이제 사람답게 하는거 같아요 이제 바이 바이 죽어라 오케이 일루와 넌 오늘 죽었어 일루와 이 자식아 너 임마 내가 아까 개갔지 어? 나가 개 아니야 임마 넌 넌 다 죽었어 오늘 일단 너 쓰레쉬부터 넌 죽었어 죽어라 임마 오케이 너넨 다 죽었어 오늘 죽어라 임마 아아악 왜 안맞어 판단이 왜이래 죽어라 임마 바로수 임마 아아악 왜 안맞어 판단이 이거 왜이래 죽어라 임마 아아악 이거 왜 안맞어 판단이 이거 왜이래 죽어라 임마 아아악 이거 왜 안맞어 판단이 왜이래 이거 죽어라 임마 아아악 이거 왜 안맞어 판단이 이거 왜이래 아아악 하아악 세상에 야 이거 이거 다 죽인거거든요 바루스랑요 제드랑요 어 어 루샨이 죽이는구나 나이스 루샨 딜러야지 낯설치 같이 잡아 잡아 죽여 잡아 죽여 머리끄댕이 잡고 넥타이를 넥타이를 이렇게 제 뒷목에 돌돌 감아가지고 그대로 죽여버려 넥타이를 매고 있잖아 그 넥타이를 이렇게 목에 이렇게 돌돌돌 돌려가지고 그대로 딱 쫄라서 죽여버리란 말이야 오케이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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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랑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이거 가야지 덱캡 덱캡만 가면 되겠다 좋아 좋아 후 아 왜 창에 집착하냐고 따라가면 낯설치니까 마나가 나만 더블유 걸리면 쟤가 죽어요 더블유 걸리면 내가 죽어 그래가지고 못따라가는거지 나 따라가고 싶은데 이거 쿠거로 죽여 안전하게 죽이고 싶은데 마지막에 내가 쿠거로 죽일라고 했고 그게 이제 패착이었지 그냥 끝까지 창만 썼어야 됐어 방금 쓰레쉬 잡고 저거 하는거까지 진짜 좋았거든요 어? 바루스가 일로 왜 오지? 오케이 야 저기 바루스랑 저거 둘 다 같다 너 여깄냐 바루스? 너 어딨냐 바루스? 이거 남매인가보다 바루스랑 바이랑 어? 남매인가 봐 바씨가 흔한게 아니잖아 내가 아는 바씨는 가바리안 밖에 없거든 그런거 보면 남매가 분명하다 핫!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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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아니 놔주는 작전인가? 아니 이거 왜 안맞지? 잡았다 자 힐 풀피지만 힐 받아 오케 아야 어 나한테 왔다 아 떼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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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아악 떼줘 떼줘 예즈음 거머리처럼 달라붙어가지고 안 떨어진단 말이야 떼줘 어허어 존냐? 존냐가 어딨어 아어우 까꿍 내가 존냐에요 저러주세요 알았어 존냐 이 녀석 여기섰구만 아 존냐가 있었네 내가 존냐 샀구나 깡딱 널랬네 아냐 안팔아 안팔아 아냐 미안해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럼 이거 내가 솔직히 말해서 존냐를 몰랐다는 그게 한타의 패배 요인이다 다음엔 안그럴게요 가자 아 존냐 세상에 존냐를 내가 안쓰다니 쟤들 카운터 칠라고 존냐를 샀는데 다을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제부터 카운터 친다 이제부터 오 sarà 오케 나랑 같은곳을 바로받구만 이종성 좋아 뭐? 지코형보다 못타는 것 같다고? 넣어 지코형이 이틀이전에 니단이하는거 봤냐 그러는 말 하지마라 그거 보고와라 난 그거 봤으니까 지코형 1초에 스킬 하나 쓴다 이거 쓰면 이거 쓰면 1초 뒤에 쿨이 있는데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이거 쓰시고 그 다음에 3초 뒤에 변신하시고 내가 다 봤다 좋아 지코형 그리고 여기 넘어가는데 여섯 번만에 넘어 가졌거든 그런 말 하지마 나한테 그니까 나 니달리 엄청 잘하는 편이야 내꺼 고맙다 미안 미안해 어우 미안 미안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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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내지마 미안 그거 얼마나 된다고 뭐 비싼 아이템 나와? 그래서 그러는거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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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줘야 도와줘야 바텀 봐! 바텀 타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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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와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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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딩해야돼 일단은 스트레쉬부터 좀 맞추고 스트레쉬가 이거 많이 안다네? 말관은 좀 가야겠어 힐 채워주면서 좀 가자 힐 채워주면서 오케이 오케이 누가 개피없어? 오케이! 야 암흐무가 잘하네! 이제 제대부터 마무리 힐 주고 암흐무 자 이거 맞춰주고 깡총깡총 따라가서 오케이 2차타워 밀자고 친구 2차타워 힐 채워주면서 암흐무 암흐무가 강하니까 자 Q 맞춰주면서 뒤로 빠지고 나는 타워 업으로 받아주고 뒤로 빠져주고 Q 맞춰서 알리스타를 끝에 살려야돼 지금 오케이 여기서 최대 사거리 잡고 맞춰 나이스 이건 내가 힐 줘야돼 미안 이거 애들 온다 이제 도망가야돼 애들 와서 이제 도망가야돼 친구야 갈준비됐냐? 도망가자 바위가 오니까 바위가 궁극기 쓸거거든? 그럼 너희들이 맞아야돼 앞에 직간사람 누구냐? 너 진짜 반성해야된다 알았지? 반응 직가자마 반성해 반성해야될 사람과 반성하지 말아야될 사람으로 알려줬으니까 반성해야될 사람은 반성하고 반성하지 말아야될 사람들은 더욱더 지금의 자세를 유지하다가 노력해 나 Koller 집으로 오 이거 진짜 고난이도에 점프했는데? 최대사거리점프한 거 같아 좋아 나도 알고한거 아니야 박치기 한 다음에 넘어갈라 그랬는데 예상간다르게 넘어갔어 대단한데? 데캡을 가요 데캡 갈거야 지금 이거 주문력이 높기때문에 땅주문력이 높아 그래서 공허를 가는것도 좋지만 이 대천사의 포옹과 이게 주문력이 57이나 올라갔거든 그래서 지금 이제 데캡을 사용해서 전체 주문력의 퍼센트를 좀 높여주는게 이득일거 같아서 데캡을 가고있습니다 여기 여기는 요 끝에 있죠 여기서 넘어가야되요 제가 페이커님 방송에서 배워왔어요 아 페이커님 다시 보기에서 이렇게 저는 쉬는날에도 쉬지않고 항상 노력한답니다 오케이 잘하고있어 안별아 쟤네드가 나한테 붙어도 이제 내가 딱 죽어라 죽어라 쓰레기 죽어라 쓰레기 아 폐심이한 말이었는데 괴물온다고? 괴물이 누구야 나? 나? 야야야야 순살이 선착순 내가 너희를 힐줄게 선착순 저걸 지켜 시간을 차례를 지켜라 새치긴 안돼요 누구누구 다음에 힐줄사람 손 들어 자 너 오케이 오케이 빠져두고 빠져두고 로션 루샤 힐 주고 오케이 어 루샤 셀 줬는데 왜 죽어? 오케이 힐지 맞춰주고 오케이 힐스 받아주고 따라가따라가 따라가따라가 스킬 Research 아이언 zombie 아아아아아!!! 좆야~~ 어 저 좆야 있거든요 وع saja 10 Dick 3 bathroom 이렇게 못쓰면 좆야내 달라지 przedsiębior 저 좆야내 있거든요 오 근데 좆야 피자로 못썼구요 이런 건 따라가지 말자 다음엔 안 따라 보내 하는게 좋겠다 강 admire 낯 trajectory 좆야를 못 쓴다고 찡찡만 대 좆야 썼어요 썼는데 안 쓴 척 했어요 아니면 아하 말하지 말자 팀원을 팀원을 흥분시킬 수가 있어 아찌아찌님 감사합니다 좋아 좋아 아 팬들 선물 주삼님께서 초콜릿 100개 감사합니다 제가 모아가지고 정말 이거 100만개 되면 팬들에게 퀵뷰 시원하게 다 뿌리겠습니다 팬들 퀵뷰 주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뻥쟁이라고? 뻥쟁이 아니야 뻥쟁이야 존냐를 못썼는데 썼다그러는게 뻥쟁이야? 그건 뻥쟁이가 아니야 허풍을 떠는거지 이런사람 조심하세요 언제 여러분들 뒤통수칠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 조심하지마세요 저는 이사람을 조심하라고 그걸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지금 주삼님께서 초콜릿 50개 선물 감사합니다 실명님 고맙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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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우와 우와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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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오예아 하하하하 아이 왜이렇게 이런거 보면 기분이 좋냐 나도 참 철없는거 같애 똥을 실컷쌌는데도 이런 거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야 아주 와 캐리하는 기분이야 좋아좋아 가자 아치아치님 감사합니다 공원지팡이가세요? 당연하지 공원지팡이가야지 공원지팡이면 가면 내 주문력이 엄청 많이 상승할거야 주문력도 상승하고 마법관통력까지 상승하기 때문에 적 살상 능력이 엄청나게 강해지지 이제 나는 닌자어세신의 이 부럽지 않다 훨씬 내가 강할 수도 있어 오케이 나 쳤어 나 쳤어 여기 나 쳤어 너 알아서 좀 해 나는 못간다 점프 점프 오케이 제발 맞아라 바이 아 아파요 아파요 저 너무 아파요 제발 제발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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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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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나쳐스가 엄청나게 괴물이네 집에 가서 일단은 민병대가 있으니까 그거를 좀 페두로 해가지고 지능의 영향을 사서 적을 좀 죽이도록 할게요 지능범이라니 어떤건지 보여주마 억제기가 파괴되었습니다 오케이 적을 처치했습니다 가만있어 오우 오우 뭐야 오우 왜 죽었어 오우 궁도 뺐어 어허 뭐야 이게 바로 지능범입니다 지능의 영향이 여파로 인해서 제가 잡았고 바이가 없으면 적들은 뺄 수 밖에 없죠 막았습니다 막았습니다 제가 저 헬을 파주니까 막았습니다 으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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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좋아 와드팔고 방출 마법봉 1435원인가 그것만 모으면 1435원 맞네 공월지팡이가 나온다 공월지팡이 이마가 나오면 돼 짱돌 가져와니 감사합니다 좋아좋아 어! 바이 여깄다 바이 여깄어 바이 여깄어 간다 태어나면 대천사 좋냐 방어막 세번에 찍어라구 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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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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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어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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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잘쓴다 이제 바론 나오는거 아니야? 바론 나오는거 아니냐고 여기다 이거 와드부터 야 벤실가네 내가 무서워가지고 내 풍경이 무섭긴 무서운가봐 아무리 저거에도 니달리니달리지 아 다써야되는데 이거 다쓰 아 이거 쓰면 살 경우가 많았거든 바이에 궁을 조심해야되 저기다 돌아와 야 시바나 돌아와야된다 이거 이러다 끝날수가 있어 돌아와야되 니가 니가 필요해 오케이 지금 맞추면되겠다 오케이 야 범위가 줄어들어가지고 니달리거 너무 사람들 꿀빠니까 범위가 너무 많이 줄어들어 태천사 좋냐 방어막 힐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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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효과가있다 학습효과가있어 학습효과가 가자 따라가지마 야 이겼잖아 따라가지마 야 그만가아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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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저 다 썼어요 잘 썼죠 나이스 다음에도 이렇게 하자 잘했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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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잘했어 자 이겼다 벗고 늑대를 먹는 지루한 시간 시청자는 지루해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루하지 않죠 현아가 여러분들 저는 그동안 탑을 밀고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득보는 시간에 분류를 먹고 있겠습니다 분류를 먹고 있겠습니다 현아의 광고가 짧은 것은 현아가 나오는 무대의상이 짧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광고하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은 개이득을 본 것입니다 좋았다 저희들 이거 제대 오는거 아니야? 꼭 맞던데 도망가자 제대 올 것 같아 나 도망갈게요 나 도망갈게요 막템 추천 좀 해주세요 막템? 어 내가 추천해줄게 난두인에 연 모르겠다 다엠 웜웜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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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하나 더 먹고 공허의 지팡이에 어... 이제 저도 막템 추천 좀요 아이템이 좋네요 잘 나왔네요 그쵸? 719 719 바론 나오는 거 아니야? 바론 나오는 거 아니야? 우리 끝까지 좀 최선을 다해보자 여러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아냐아냐 누르지마 아냐 누르지마 나중에 나 이기면 눌러줘 킬 야 이거 어떻게 빗나가냐? 킬 어우 잡았다 아싸리 더블루 오예 킬 흠 킬 어 이겼는데? 뭐야 쟤들 어디갔어 일로와 일로와 이케 야! 왜 자살해! 야! 뭐야! 알리스타! 야! 도망가! 왜 그래! 알리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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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나의 영원한 스타야 가도 돼 그래 오! 잡았다 오! 아깝다 아 어떤 템을 가는게 좋지? 아 좀 쟤들을 카운터 칠 수 있는 템을 가야겠다 쇠사슬의 조끼 그 다음에 가인을 좀 올려야겠다 아 근데 또 깡주문력 가는게 좋을 것 같기도 해 어 모렐로를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기도 해 왜냐면 지금 쿨타임이 15%밖에 안되거든 모렐로 갑시다 모렐로 모렐로 가는게 좋겠다 가자 깡총깡총깡총 깡총깡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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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넘어가지거든요 여기 헤헤 컨디션이 별로 안 좋네요 다음에 아 방금 이겼었는데 좀 아깝다 그쵸? 근데 좋은걸 배웠어 이거 좀 먼저 써야겠어 대천사랑 대천사랑요 그 다음에요 이거 존냐를요 좀 먼저 써야겠어요 방어막도 마찬가지구요 제드 계속 막타게 사다다가 반피가 그냥 한 번에 빠져버리니까 내가 죽어버리네 존냐 두개 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무슨소리야 쿨이 같이 도는데 근데 나를 위해선 좀 좋지 왜냐면 존냐가 2,3번에 있으면 2번과 3번 둘중 아무거나 눌러도 존냐가 나가니까 나의 카드워둘 수는 없음 오케이 야 저 제인들 나 놀려보는거 봐 야 너 살 수 있겠냐?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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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임마 대천사 아이 존냐 야 낑 까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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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아 야 가자 역전이다 역전의 발판이다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야 집에 가야돼? 알았어 오케이 나 그럼 탐 믿게 아 우리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지금 이거 이겨도 이득 볼게 없네 좀 아쉽다 근데 지금 이거 바론 먹는 판단을 하는게 좋았을거 같은데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되면 바론에 재넥을 먹거든 내가 와딩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와딩이 없어서 미데밀어요 저게 올 AD라 이 꼴이 난다고? 왜? 저들은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올 AD 아니야 나서스 마법 데미지가 엄청 강해 너희들 잘 모르는 편이구나 나서스는 AD 데미지가 엄청 AD AP 데미지가 엄청 강해 왜냐면 Q가 AP 데미지로 개수가 쌓이기 때문이야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너희들 잘 모르는구나 Q는 물리 피해라고? 그래? 물리치료랑 같은 맥락인가? 엄청 시원하던데 저거 맞으면 시원한가? 연동이 되네 뭐지? 바론 점유? 아 바론이란다 블루 점유? 좋아좋아 나 주무력 800이다 딱 800이야 이거 800 모을라고 엄청 힘들었다 나 히리오 힐들입니다 아 나 죽냐 하 졸 아 방어막 띵띵띵띵 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쫙 조홍 이거 바로 먹을까? 못 먹어? 가자 먹어 우리 둘이? 가능할까? 소랑 소랑 살캥이랑 둘이 먹자고 이거? 가능해 가능해 소야 걱정하지마 내가 너 힐 줄께 오케이 시바나 너도 빨리 와 롱 동물끼리 먹자 똘깃덩이 두루미세치 자 죽임요 드라고요롱이 마초밈이 침사오미 몽치키키 강다리찍찍이싱 진료수래 우리 둘은 꾸러기꾸러기 너도 가야지 꾸러기 동물 가자! 가자 가자 좋았다 짐 이거 아이템 뭐 갈까? 아이템 다 다 갈 수 있는데? 일단은 그럼 존냐 갈까? 일단 이거 업그레이드 하자 연자 진흥이용 하나 더 먹을까? 마법 이것도 먹고 진흥도 먹고 됐다 돈 없다 이제 가자 다 털렸다 가자 바룩머프까지 먹어가지고 854 됐네 빨떡님은 누군데 맨날 저렇게 홍보해주는 사람이 많냐 인맥이 어.. 인망이 두터우시네 인망이죠 오겹살처럼 아주 두터우시구만 맨날 맨날 뭐 홍보해주러 오네 사람들이 오오오오오오오오오 여기 뭐 있다 가자라 야 여기 뭐 여기 크다 오케 지금 아아아아앙 아우 예아! 야 이거 역전의 발판이다! 야 가자 가자! 야 이거 이거 이..이거 지금 이긴건 아닌데 충분히 이길만해 가자 피에 다돼있냐? 피에 다돼있으면 나한테 말해줘 이렇게 죽음력 840이야 일단 벤치보다 벗겨야돼 오! 뭐야! 알리 어디갔어? 왜왜왜 떠나 알리 지금 몇시야 10시 17분? 아닌데? 샷다운 제도 아닌데? 오오오오! 야야야! 저 늑대늑대! 야 우리! 늑대 한마리 가져! 우리 보지들 망친다! 가자! 오!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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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가자 가자 다시 가자! 야 다시와! 야 가자 가자! 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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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힐 죽게 임마! 몸대 임마! 몸대! 시바나 몸대! 힐 죽게 임마! 몸대! 얘만 죽으면 끝난다 끝났다 이거 오케 오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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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악! 깨잇! 아아악! 승리! 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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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봐 간호사! 지금 내 정력 게이지가 몇인가? 정력 게이지 3%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력이 3% 남았습니다! 추천으로! 정력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추천이 추천이 4,300개인데요! 추천! 추천으로! 정력 좀 채워주세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딜냥 좀 보러 갑시다! 딜냥 좀 보러 갑시다! 4,300개 맞네요! 어 그래가지고 추천 받으려다가 많길래 그냥 바로 닫은거에요! 어! 딜 많이 넣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하고 갑니다! 아! 이 친구들 이거! 아! 이 친구 너무 잘했다! 시바! 너 문방! 짱이었다! 알리스타! 니가 나를 지켰고 내가 우리팀을 지켰지! 그래서 승리한 것이다! 어! 루시안! 하이파이브 한 번 하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